은행 앱을 열고 금융거래가 아니라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은행들이 최근 디지털 전환에 맞춰 전통 금융업에서 벗어나 생활 밀착형 혁신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최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적금과 대출 업무가 중심이던 은행이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서울 6개 지역에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입점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지 않고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수수료로 2%를 적용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용 고객들은 할인 및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결제금액의 최대 1.5%의 리워드 혜택도... 중개수수료가 기존 앱의 경우 평균 10%를 웃도는데 이를 2%로 확 낮춘 겁니다. 파격적이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초기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당장 수익을 내기보다 데이터와 고객 기반을 넓히고 다양한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라이더 대출 상품도 출시했고 앞으로는 가맹점주 대상 여신 상품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뜰폰 서비스라든지 편의점 상품 배달, 꽃 배달 서비스도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소비 패턴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실험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 활성화된 배달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이러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빅테크가 금융업을 위협하자 전통금융업계는 비금융 서비스 연계로 맞수를 두는 상황. 규제 역차별 등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